음악 안녕하십니까 성공특강 창조적 인재 강의를 맡은 권기수 박사입니다 자 오늘부터 4강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창조력이 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창조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창조력을 개발하려면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창조력 개발이라는 주제와 함께 구체적으로 창조력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창조력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유명하신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나라 국민들 대상으로 존경하는 위인 설문조사하면요 1위 2위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 혹은 세종대왕 두 분 중에 한 분이 되겠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순신 장군은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주제는 창조적인 전투를 수행하신 분이다라고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싶네요 자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7년 동안 23번 싸워서 전성을 거두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는 의문을 한번 제기해보고 싶은데요 7년 동안 23번 싸우면 이거 많이 싸운 걸까요? 특히나 임진왜란이 발발되고 6개월 동안 15번의 전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6년 6개월 동안 8번의 전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6년 반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전투가 8번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자 이런 부분이 저는 궁금해서 그 내역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자 그 뭐냐면 15번을 싸우고 난 다음에 이순신 장군께서 누명을 쓰고 서울에 압송을 당하는 그 기간 4.5년 동안 전투가 4번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칠전량해전에서 원균 장군이 조선수군을 괴멸당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전투가 나머지가 4번이 이루어졌었죠 자 그러면 이 사이에 도대체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이런 전투가 이루어졌을까요 자 여기서 저는 이순신 장군의 위대한 점을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싸우지 않고도 이겼다라는 거죠 자 전쟁에서 최고의 득은 싸우지 않고도 적을 막아낸다라는 부분이 바로 손자병법에 나오는 핵심 키워드였는데 그 내용을 이순신 장군은 창의적인 전투의 결과로서 저는 이루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23번 싸우면서 과연 조선수군의 피해는 어느 정도가 되었고 왜 수군의 피해는 얼마나 되었을까 제가 문헌을 찾아봤는데요 조선수군의 전사자는 59명이었습니다 7년 동안 23번 싸우면서 이건 말이 되는 전과 아닙니까 그 당시에 7년 동안 감기 걸려도 100명은 죽어요 그런데 전투를 해서 59명이 전사했다는 말은 거의 전사하지 않았다는 하나의 반정이 되겠죠 바로 창조적인 전투의 성과다라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조선수군이 59명이 전사하는 동안 왜 수군은 어떤 정도의 피해를 입었을까요 역시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매 전투마다 어느 정도의 왜 적선이 격침되는 걸 조사해봤는데 그 조사 결과 왜 적선은 전체적으로 862척이라는 어마어마한 괴멸 수준까지 타격을 입었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862척에 100명씩만 타고 있어도 어떻습니까 거의 9만 명, 10만 명 전사죠 그러면 이순인 장군은 임진왜란 동안 왜 적분들을 거의 10만 명을 도륙시켰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겠는데요 그러면 이순인 장군이 격침시키면 이건 거의 전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순인 장군은 적과 싸우면서 절대 육지 가까이서 싸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육지 가까이서 싸우다가 외적선들이, 외수군들이 불리하면 바다로 뛰어들어서 육지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화가 나 있는 이 외수군들이 육지에 있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이순인 장군이